수험서 리뷰하는 남자, 카페정훈의 정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과제빵에 대한 책을 리뷰했죠. 일러스트가 있었던 아주 귀여운 책이었어요. 오늘은 한식입니다. 이번엔 좀 전통적으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 한식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먹는 매일 백반? 엄마의 밥?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드는 요리. 내가 먹고 싶은 한식을 만들어 먹는다. 된장찌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뭔가 누군가 손님이 오셨을 때 내가 직접 만들어주는 잡채.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리고 난 얼마나 뿌듯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식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저도 한식 요리책을 보면서 가끔씩 해먹고 있습니다. 물론 라면은 한식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한식에 대한 책을 리뷰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리뷰하게 된 이유는 필기하고 실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식 조리기능사라고 돼 있는 거는 시험을 보면은 필기시험 합격해야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책을 두 개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책값이 제가 시중에 보니까 대부분 2만 원대 뭐 이제 문제만 좀 핵심이 있고 문제만 있는 것들은 한 17,000, 18,000원대 돼 있는데 이론이 빠박하게 돼 있고 문제 있고 실기까지 하면은 자칫하면 책을 3개 사야 되는 거예요. 필기, 이론편, 필기, 총정리 문제 하나, 그리고 실기책. 그럼 돈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근데 이 책은 필기하고 실기가 있네? 이러면은 뭐가 되냐? 내가 좀 더 돈을 아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 드는 거예요. 자 그 돈을 아껴서 뭘 할지는 여러분에게 맡기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리뷰하게 됐죠. 그럼 책 내용부터 보기 전에 표지에 뭔가 특징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실기. 네. 떡국인가요? 컬러가 잘 빠졌네요. 저 숟가락 젓가락도 깔끔하고요. 근데 그 밑에 무료 동영상 강의라고 있어요. QR코드가 있죠? 어떤 동영상 강의일까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지금 실기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즉 내가 책으로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강점이죠. 내가 돈을 내고 학원 가서 실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시간이 안 되고 난 직장인이야. 내가 바빠. 그러면 나 혼자서 집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재료 준비하고 손질하고 할 시간들이 다 없을 때는 뭐다?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주말에 내가 재료를 조금씩 사다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홈트레이닝처럼 홈워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참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리뷰를 하게 됐고요. 그럼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표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저자분들의 양력이 있네요. 근데 저자분들의 양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뭐 교수님도 계시고 일단 기본 10줄 깔고 들어가죠. 자 그리고 들어가는 말. 네 언제나 말하지만 어린 말은 좋은 거예요. 읽으면 좋은 거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맡길게요. 그리고 시험 가이드. 네 시험 가이드 좋죠.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할지가 좀 계획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좋고요. 세부 기준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 하지만 안 읽으면 손해보는 내용들입니다. 자 차례가 있네요. 한식 관리. 그리고 뭐 한식 어떤 무슨 관리들이 이렇게 초래초래 보여요.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이걸 또 안 한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시험 준비하면 봐야지. 그냥 날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있고 한식 뭐 조리에 관한 부분들의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브로까지 있네요. 자 좀 볼게요. 실기편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자 한식 위생관리. 일단은 투톤이에요. 블루 칼라와 그리고 블랙 칼라.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블루 칼라가 의외로 짙은 블루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밝은 블루면은 시원한 느낌을 주고 산뜻하게 준대요. 그래서 가독성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쓴 것 같아서 참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팁들도 들어가 있고 제목도 들어가 있고 깔끔하게 지저분하지 않고 잡다하지 않아요. 이런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막 옆에 사이드에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하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막 정신 사나워질 때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예상 문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설명이 바로 나온 다음에 예상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답은 맨 아래 저기 밑줄에 있죠? 그리고 그 답에 대한 힌트가 문제 아래에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풀고 맞다 틀리다? 그리고 이것이 왜 틀렸냐? 왜 맞았냐를 한 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의 책들은 어떤 책들이 있었냐? 답이 따로 있어. 뒤에. 그러니까 내가 풀고 채점하려면 그 답을 뜯어가지고 내가 또 붙이고 떨어지지 않게끔 잘 보관해가지고 답을 맞춰놓고 펼쳐놓고 이건 틀렸고 맞았고 해설보고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너무 편하게 돼 있어. 문제집의 핵심은 뭐다? 공부하기 편해야 된다. 근데 이 핵심을 이 책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설명들이 쭉쭉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표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실기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재료 썰기부터 설명이 돼 있네요. 저는 아직 저렇게 못 썹니다. 저는 아직 칼질이 서툴러요. 그래서 요리를 하면은 꼭 베이거나 이런 상처들이 조금 생기긴 하는데 여긴 정말 잘 썰어놨네요. 설명도 잘 돼 있고요. 자, 콩나물밥. 여러분 콩나물밥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술 먹은 다음날 좋아. 콩나물 국하고 콩나물 밥하고 간장에 비벼 먹으면 최고거든요. 근데 이렇게 콩나물밥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깔끔하게 6개의 사진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중간중간에 설명이 잘 나와 있네요. 보기에도 깔끔하고 디자인 면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제가 심플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비빔밥. 아, 갑자기 비빔밥 땡기네요. 지금이 점심시간이거든요. 시계를 보면은 음, 12시가 넘었어요. 빨리 이거 찍고 저도 비빔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비빔밥에 대한 재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설명도 잘 되어 있고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동영상까지 있다? 그러면은 너무 좋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여러분께 리뷰하게 된 거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수험설 가지고 여러분께 리뷰해 드릴 것을 약속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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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